리뷰 아, 뭐 하나, 뭔가를 하려고 한데 이제 사람한테 올라와서 우리 놀이기 위해서 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우리 몰래 다이어트하는 거 아니지? 예, 예, 예 아니 웃을 뻔했어 원래 아까 약 약 3시간 전에 산 건데 이 시간 많이 먹네요 이곳은 온웨어 비밀기약 마지막 화 현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 아쉽죠 사실 정말 이거를 제가 이제 3월달 초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정말 그때부터 쉬지를 못했어요 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쉬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정말로 쉬지 않고 이제 첫 연기이다 보니까 저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 있게 여기에 정말 많은 걸 쏟았거든요 왜냐면 첫 연기니까 제가 잘 이제 해보지 못한 분야다 보니까 어색한 모습 미흡한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어찌 됐건 이거 우리 앨리스가 돈 주고 보러 오는 건데 그저 제가 첫 연기라는 이유로 미흡한 모습을 보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여기는 정말 행동한 곳이기 때문에 연기력도 보여드려야 되고 저의 많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곳이니까 정말 빠져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로써 이제 막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시원섭섭합니다 정말 멤버들 위해서 참고 일하는 건 나야 멤버들 위해서 참고 일하는 건 나야 멤버들 위해서 참고 일하는 건 나야 다들 휴가가서 쉬는 동안 나 혼자 예능 띄고 라디오 하고 CF 찍으면서 문제마다 내가 탈퇴할게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야! 야! 야 참아 길 불어며 배차고 물러나 내가 왕씨 혼자도 넌 바라보네 가슴 꿀불러시지 뭐가 달라진 걸까 우린 일은 SESM 발하람을 맡고 있는 바다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른바른 타결라 깨진네 다시 일어났어 다시 일어났어 다시 일어났어 다시 일어났어 다시 일어났어 다시 일어났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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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슬하니 사라진 길 다시 일어났어 다시 일어났어 다시 일어났어 고생이나 해보겠어요? 아유! 안 해보니까 왜 안 해봐 얼마 전에 재결업 콘서트 하고 다 해보니까 다 해보니까 다 해보니까 이렇게 일부러 몇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보나 알게 되었어 I'm so happy. 이렇게 세게 보내줘요. 자리여 전하 너의 풍경. 오케이. 네 여러분 오늘 온웨어 7화 마지막 해입니다. 저에게 약 두 달이죠. 한두 달을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는 우리 엘리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엘리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온웨어를 클리어 하게 됐습니다. 클린하게 클리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7화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려오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강혜련 씨 마지막 공연 보러 왔습니다.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멤버들은 이미 전에 다 갔다 갔었는데 수요일에 딱 마지막이라 하더라고요. 운동 끝내고 왔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짤막하게 영상들로 봤었는데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뭐 사연도 있고 춤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진짜 뭐 많던데 승식이 형 말로는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이게 매일 공연마다 그게 다르대요. 스토리가.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장을 한다고 했던가? 그랬었는데 아 승식이 형 여장 그땐 그냥 이러고 있으려고요. 한번 오늘 공연 기대해보겠습니다. 강애론 에런 강애론 에러야 매장 하할로 이스라엘 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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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은 이틀 뒤지만 고생했어 빅돈 멤버입니다 파이팅 미주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승식이라고 합니다 아 장난이구요 우리 병찬님이 또 행차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제일 바쁘신 분께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배우님께서 와주셔서 연기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정말로요?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 아니구요? 아닙니다 저 아까 가또한테 그랬습니다 승식이 연기 잘한다고 하면서 2점이 가장 힘들었다 7화 오늘 마지막화는 정말 딱 한 번 맞춰보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치마 굉장히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났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나요? 하고 싶은 거요? 네 오늘 진짜 원래 가서 밥 먹고 싶습니다 아 밥이요? 어떤 거요? 저는 못 먹었어요 쌀밥이요 아 역시 쌀밥이죠 한국인은 예 가서 푹 쉬면서 예 밥도 먹고 예 잘 놀기 바랄게요 예 대배우님께서 와주신 게 선물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가야 된대요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화이팅 가요 안녕 하나 둘 셋 저는 정말 행복한 감자예요 행복감자